Q. 섹시 댄스 둘이 하시는 거예요? Q. 우지 대우고시로 어떤 벌칙을 할까요? 짧게 섹시 댄스 왜 이렇게 된 거죠? 해설위원 캐스터의 특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저희는 아무래도 해설위원이고 캐스터다 보니까 저희한테 거시고 저희가 만약에 진다면 그 친팀이 섹시 댄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친팀과 함께 함께 OK OK 해볼까요? 네 우린 이겨네 제가 그러면 호시 형이 여기서 지면 저희 네 명 다 같이 섹시 댄스 여기서 좀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너무 과감하게 나가진 말고요 너무 살살 치면 안 나간 거 멀리 생각하면 멀리 생각하면 섹시 댄스 추게 생겨네 근데 이게 연습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저희는 해설을 위한 거야 캐스터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섹시 댄스 하나 줄까요? 역시 고지 잘해! 혹시 이거 섹시 댄스 맞지? 아 네네 같이 가서 사실 난 계속 후렷하지만 그 속에 누군가 있어 날 느끼는 듯 익숙하지만 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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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란 건지 가란 건지 흔드는 수는 무슨 뜻일까? Tell me about it 두 개의 지국에 있다면 뭐 다른 나일 수도 있어 한 번은 가까이 가면 꽃길에 가시가 피어 그때 넌 널 구하러 쏜 내밀어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I know 넌 나의 미래였나 I know 넌 너의 어제였나 시간 지나서 너를 만나면 I know 내가 널 지켜줬나 I know 넌 너를 결부했다 My Sheboy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바지 칭찬해 마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